안녕하세요. 황영웅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황영웅님은 경기 북부 지역의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팬들을 대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작은 시작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어르신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황영웅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우리 파라님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팬으로서 그분의 이러한 행동은 저에게도 큰 자랑이며 더 열심히 응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황영웅님이 보여주시는 따뜻한 선행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황영웅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황영웅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